시나리오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 1번 시트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B18셀에 입력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월별 세금합계 G7셀과 G12셀, G16셀에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나리오에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에서 이름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먼저 이름을 정의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18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 열머리끌 A와 B 위쪽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세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 상자에 세율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시험 장소에서 긴장을 하셔서 세일 주소를 잘못 선택하셨거나 또는요. 셀 이름을 잘못, 오타가 있었을 경우 이름을 다시 삭제하고 이름을 정의할 수 없을까 이름 상자를 드래그해서 지우려고 해도요. 해당 셀에 가면 이름이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이름 정의를 삭제하는 방법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탭에 가시면요. 수식 탭에 이름 갈리자라고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의 이름 갈리자에 가시면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을 정의했던 세율이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세율이 셀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이름의 오타가 있었다면 선택하시고 삭제 누르시고요.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조금 전에 이름을 정의했던 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의 주소를 잘못 다른 곳을 선택하고 이름 정의를 했거나 또는 셀 주소는 잘 선택을 했는데 이름의 오타가 있었다. 그럴 경우는 수식의 이름 갈리자에 가셔서 이름을 삭제하시고 다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두번째에 G7세를 선택하시고요. 소개 1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G12세를 선택하시고 소개 2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6세를 선택하시고 소개 3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8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네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설명에 있는 값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설명을 위해서 지웠고요. 시나리오 이름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첫번째 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율 인상 그 다음에 값의 변화는 B18셀이니까 처음에 선택하고 왔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B18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변경셀에 가셔서 B18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12%의 값을요. 문제에서는 15% 1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0.1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시나리오가 하나만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세율을 인상하겠습니다라는 시나리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율 인하라는 걸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설명은 필요에 따라서 지우셔도 되고요. 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B18셀의 값의 변화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9%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시나리오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결과는 하나가 아니라 G7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2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6셀 아까 이름을 정의했던 소개 1월, 2월, 3월에 해당한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도요. 시나리오 1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 시트랑 비교해 보셔서요. 제 화면에서는 좀 더 크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해 놓은 상태여서 결과 시트랑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KS마트 특별 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이 있는 A13과 할인율이 있는 B13의 셀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 금액의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면 먼저 이름을 정의하시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E10 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금액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F10 셀을 선택하시고 이 금액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A13 셀을 선택하시고 마진율 그 다음에 B13을 선택하고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진율 A13과 B13 할인율은 바로 위쪽에 입력된 텍스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범위를 A12부터 B13 영역을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라고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하셔서 범위 정한 선택한 영역에서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현재 선택한 영역의 첫 번째 행으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첫 행이 선택되어 있으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A13 셀 클릭하시면 마진율 B13 셀 클릭하시면 할인율 이라고 이름 상자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 쓰셔도 되고요. 이런 기능도 있다. 라고 한번 같이 실습해 보신 거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마진율과 할인율입니다. A13부터 B13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지워주신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처음에 변경세를 선택하고 오셨으면 깜빡깜빡 하고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마진율을 현재는 35%인데요. 45%로 할인율을 현재 5%인데요. 3%로 수정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만들었어요. 추가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이익 감소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마진율을 25%로 수정하시고 할인율을 8%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에 대한 합계의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E10부터 F10까지 드래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나리오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시나리오 2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별도로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러비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다음은 시나리오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8월 학원 운영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감옥당 수강료와 강사료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이익 금액 합계의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이름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감옥당 수강료 A14 셀 그 다음에 B14 셀은 강사료 위쪽에 있는 셀의 텍스트와 같네요. 그렇다면 아까 하셨던 방법처럼 범위 정하셔서 수식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리고 나서 첫 행을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A14는 감옥당 수강료 그 다음 B14는 강사료 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H10 셀을 선택하시고 이익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A14부터 B14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추가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이 아니라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10% 인상 값의 변화는 감옥당 수강료와 강사료에 대한 값의 변화이니까요. A14부터 B14를 처음에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드래그해 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현재 감옥당 수강료가 4만원인데요. 10%를 인상한다라고 하시면 4만4천원이 되겠죠. 그 다음 강사료가 현재 90만원인데요. 10%를 인상한다면 99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다면 추가 다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20% 인상 그리고 나서 변경 셀 동일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계산을 합니다. 감옥당 수강료가 20% 인상이 된다면 10%가 4만4천원이었다면 20%는 4만8천원이 되겠죠. 다시 강사료가요. 10%를 인상하면 99만원이지만 20%를 인상한다면 또 9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니까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108만원 입력하시고 이제 더 시나리오를 추가할 게 없다면 확인 만약에 시나리오가 3개였다면 또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0% 인상 20% 인상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H10셀에 있는 이익의 합계에 대해서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시나리오 3번 시트 바로 왼쪽에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현재 추가된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시나리오 3번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선택하셔서 시나리오 3번 시트 바로 뒤쪽으로 드래그하셔서 마우스 드래그하시고 마우스 떼주시면 시나리오의 결과가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실습한 내용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가장 먼저 하실 거 이름을 정의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개발ento